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 아이다 시편 108편 3절 4절 말씀 아멘 시편 108편은 원래 중심 내용은 탄식입니다 탄식 지금 대적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한번 용감하게 대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도를 한 후에 결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기도하기 전에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이 그 내용이죠 1절에서 5절까지가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3절 4절을 우리가 같이 본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그 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민 중에서 또 문나라 중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기회를 얻은 이 감격을 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먼지 같은 인생이다 흙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나라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게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신앙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먼지만도 못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절 말씀이 찬양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유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 아이다 우리가 인자하심은 인자하심은 그냥 사랑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호세아에서 나오는 헷세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는 것이죠 진실은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높고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이뤘다는 것은 또 궁창까지 꽉 찼다는 것은 쉬운 용어로 하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측량할 수 없기에 내가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택한 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하늘보다 높고 궁창에까지 꽉 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그 혜택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제가 이곳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실은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주셨으니까 받겠습니다 괜찮죠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나 저 같은 인생이 제가 과연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충만할 때고 행복할 때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그런 찬양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인자하심 사랑 하나님의 극렬 불쌍히 여기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습니다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찬양하여 하여튼 그 이유는 무진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그 속성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하신 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찬양거리들은 계속 생겨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를 택하여 주시는 감격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과 감사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또 우리들은 그 일 때문에 많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운데서 인생의 중심에서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거리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찬양의 이유들을 또 많이 생성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가 거의 이제 마감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기서 다른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은 원래 진짜가 있는데 다른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 이 일에 홀딱 넘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다른 복음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유대교에서 전하는 복음이죠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레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도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그게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레도 받아야 되고 정결법도 지켜야지 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건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하나의 흔적들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이나 사도바울이 쓴 그런 성경들을 보면 그것과 사도바울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행위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너희들이 노력하고 해야 될 율법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켜야지 만이 너희 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다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영지주의라는 다른 복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가짜로 오신 것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 아니라 가짜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허영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가짜 복음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항상 생겨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받고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이상해지는 것이고요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를 믿게 하는 성령님도 이상한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은 가짜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스 1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안았던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래로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서는 항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유혹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이단들이 편지들 교회로 보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단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딱 점검해야 될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을 바꿀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복음들이 와서 전단지를 주고 그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섬길 것이 있으니까 바꾸자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주장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바꿀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있으면 가 공부하시고 의지가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만한 신이 어디 있느냐 잽도 안 되는 것들 갖다 들이밀지 마라 쳐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꼭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다른 복음과 이단을 갖다 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길을 갔다가 자꾸 소개하고 있으니까 불쌍하고 어이없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불쌍하게 불쌍하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쫄쫄쫄 따라다니느냐 한심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인간들이죠 왜? 그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구원의 길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을 갔다가 디리밀고 너 이 길로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지금 다른 복음 이단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을 바꿀 의지가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의지가 없고 또 예수 말고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돼도 않는 것들 같다 불쌍하다 너 거기에 목숨 걸고 사냐 그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들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네가 섬기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믿자고 나를 유혹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그 믿는 그 대상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답해 달라 내가 그 존재에게 껌 하나 얻어먹은 것도 없고 밥 한 끼 대접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 뭐 좋다고 거기 따라가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네가 믿자고 하는 그 대상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줬냐 그거 한번 얘기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세 가지 가지면 이단과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는 본인 스스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혈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따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성분이 얼만큼 있어가지고요 그게 우리 육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왜 죽습니다 그런 것 따지지 않지 않죠 경험적으로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전문가들이 먹지 말라고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죠 이것이 성분이 어때서 무슨 성분이 나를 위해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안 맞는 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미 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다른 복음이라고 다 옆에다가 경고장을 다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지식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가서 이래 이래 이래서 이래서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음에 대한 이런 아주 단호한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딱 쳐내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혹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신앙으로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주의심을 믿게 하고 고백하고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른 복음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잘 대처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한심하고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와 다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잘 대처하여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시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거짓, 속이는, 자칭 이런 말들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가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꾸미는 거 아닙니까? 잘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살 유혹했던 것이지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다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사도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잘 훈련시켜 놨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미리 작업했던 것이 있는데 그 작업이 뭐냐면 사도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복음을 전한 사도를 깎아내려야지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 가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신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의심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전한 내용도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가장한 사람들이 신뢰가 가니까 그들이 전한 가짜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생기면서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위험하게 된 것이지요 뭘 갖고 트집을 잡았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이 조금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랬는가 아니면 너무도 많은 다른 다국어를 사용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말하는 것이 조금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변에 있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변변치 않냐 그 사람 제가 알아듣겠느냐 이런 식의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그랬죠 바울의 섬김을 비굴함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어정 못났으면 너희한테 빌빌거리느냐 굽신거리느냐 그런 섬김을 비굴함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랴 사도바울을 윗지방 윗지방 마게도냐 교회 대살로니카나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강탈했다 이겁니다 탈취했다 이겁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빌립보 교회나 대살로니카 교회가 보내준 것이지만 그들이 봐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돈들을 긁어모은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헷갈리게 하는 것이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 가시면 내가 모든 일에 거기 나오죠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바울이 돈 때문에 사역한다 그렇게 소문을 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소문을 낸다 사도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 너희들에게 금전적으로 패 끼치지 않으려고 했어 조심했고 또 노력했어 이렇게 하는 걸로 볼 때 그들이 고린도교회 너희에게 사역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말주변도 변변치 않고 비굴한 면도 있지 않냐 또 여러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강제로 돈 보내라고 했고 너희들도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여기서 보금전하고 말씀 가르친 거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없는 말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꾸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듣고 또 여러 사람이 말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게 가짜뉴스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아니라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요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의심이 생기고 또 그때가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의 유력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말했죠 거짓의 압이다 이 거짓말이 가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얻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와서 사람들이 선작업을 하는 것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전한 복음이나 이 말이 무슨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맞는 말이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가짜 복음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그것이지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들 들을 때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인데 그걸 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진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중에는 한 사람에게 큰 타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실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야기할 때의 그 의도가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꼬소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지 그것들을 자기 심중에서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될 수 있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만 삼고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 하면 그건 죄 짓는 것이고요 근거는 있어도 하는 말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될 수 있으면 모여서 뒷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제는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삼자대면 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벌써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거기서 그거 가지고 즐거움 삶으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소일거리 삼으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만남의 주제를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에도 절대 유익이 없죠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나 골동교회나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정황을 사도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오늘 말씀에다 해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명하면서 사도바울이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 앞에서 꺼리낌도 없고 부끄럽지 않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방하면서 조목조목조목조목 이제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말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지식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고 말씀을 완전하게 율법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말은 조금 오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동안에 준비해온 이 율법과 복음과 관계된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과 말씀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과 너희들 앞에서 최고임을 자부한다 절대 부끄러워한다 말 제대로 못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온 것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임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절대 부끄럽지 않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내가 지원을 받은 것은 너희를 잘 섬기기 위해서다 그들로부터 온 선교홍금을 내가 한 푼이라도 내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다 다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처음 교회 세우는데 그래서 썼지 내가 절대로 그들이 보내준 선교홍금을 내 사익으로 취한다든가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꺼리낌이 없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 충당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만났고 또 에베소에서 같이 있었을 때 같이 똑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부들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비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비는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기 쓸 것들은 자기가 충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한 푼 약도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조심했고 내 스스로 일하면서 내 개인 쓸 것들을 또 선교비와 관계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충당했다 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절대로 꺼리 낀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내가 내 사욕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꿈틀거리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할까 그런 생각들로 내가 골몰하고 살지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살지 않는다 절대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삥을 뜯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갈취하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 섬겼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챙기겠느냐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했던 자기를 폄하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멋진 것입니까? 인생 살면서 무언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멋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장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멋진 것이고요 부끄럽지 않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을 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사명자, 신앙인과 사명자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그래야 당당하게 할 말 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쪽으로는 자기가 형편은 어려울지 몰라도 내 쪽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요 한 열대 글자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그것이죠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꺼리내미 있거나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됨을 투명함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말씀을 또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인생, 만족한 인생, 꿈꿔야 될 아주 귀한 우리 신앙인들이고 사명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통하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들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그것을 또 인정할 때 용서하고 이해해 주면 또 그것이 하나의 좋은 관계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기도 드리시고 늘 사람들 대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되게 한번 그렇게 교제하고 싶고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잘 갖고 대하면 또 그 앞에서도 또 당당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만족하게 인생들 잘 경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늘 하나님 앞에 개인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 만나는 사람들